자 소연이 우리 민수씨와 나오신거죠? 소감 대신 한 마디 해주시겠습니까? 네 우선 종현이 형에게 좋은 상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변함없이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샤이니월드 여러분께 종현이 형과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음악과 뵈을 사랑했던 우리 종현이 형을 오랫동안 기억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종현이 형의 음악과 무대 많이 기억해주시고 시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그땐 너의 작업 이중 고생했어요 그땐